이번 에피소드는 7장입니다. name value pair 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예제가 좀 많아요. 이번 7장에는. 내용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하니까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나씩. 이 챕터 7번입니다. 7번이고, 미리 몇 가지 적어놓은 게 있으니까 이거 같이 한번 보시고 그런 다음에 잘 보도록 하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flamer list라고 되어있고, 그런 다음에 데이터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earth, moon, mars 에서, list잖아요. list인데, list인데 key value 쌍의 투플들이 쭉 들어가 있죠. 그런데 출력된 모습을 보면, 이렇게 또 모양이 좀 밖에 있습니다. earth 다음에 colon 있고, 9.8 있고, moon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력하는 값하고 출력된 값이 좀 다른데, 그 이유는 뭐냐, 아니까, 사실 같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단 말입니다. 다른 말로면, 이렇게 표현된 것은 사실상 내부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투플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투팔. 두 개의 투, 그러니까 key value의 쌍으로 되어 있는 투플들이 쭉 들어가 있는 게, 이게 keyword list라고 하는 거예요. keyword list. keyword list. 용어 또 정리를 좀 할까요? keyword list. keyword list. keyword list. keyword list의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간단히 살펴볼게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keyword list를 쓰는 빈도 보다는, 조금 이따가 살펴볼 맵 있죠. 맵. 맵을 훨씬 많이 씁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들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나중에 코딩할 때, 이런 것들을 기억을 더 살려서, 아, 이런 게 있었지. 그때, 이런 걸 쓰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 번,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atomic weight에서, atomic weight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는 없어요. 없고, 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내부적으로는, 이게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또 ages에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고. 뭐, 일단, 대개 세 개의 variable를 만들어 뒀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 한번, 좀 보죠. play more list. 이거는 위에 있던 것과 거의 똑같은 내용이네요. 그래서, 이건 지워버리고. 그래서, 자, 키워드 get. 키워드 get. 키워드 리스트에 쓸 수 있는 모듈과 펑션들 중에서 get 펑션을 보죠. get 펑션. 어떻게 이용하는지 보시면은, 바로 알겠죠? 그러니까 뭐, 굳이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atomic weight, neon하고, 이거 weight, carbon. 그 다음에, default, carbon이고, 그리고, 어... neon carbon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볼까요? carbon 12.011, atomic weight에서, 그죠? 그리고 12.011 되어 있는데, neon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neon은 보시면은, 여기 neon이 없잖아요? neon이 없으니까, default 값을 0으로 올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0가 나온 거예요. 얘는 이미 값이 있으니까, default 값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패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패치도 get과 거의 같은 내용인데, 어... 없을 경우, 이렇게, el가 떠요. el가 떠도록 표시를 하는 것이, 키워드, 패치입니다. 이것도 쓰일 때가, 가끔씩은 있을 거예요. 우리가 표준으로 코딩할 때, 여기 있는 내용들 중에서, 일부는 씁니다. 그러니까 요거 내용을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get value에서, age에서, 시몬. 시몬을 불러드릴 때, 요거는 그냥 그대로, 똑같겠죠? value만 리틀 되겠죠? 시몬의 value, 사실. 그런데 시몬이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명이 있어요. 두 명 다 값이 리스터로서 출력이 되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키워드 리스터는 키가 중복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몬, 시몬. 그죠? 그래서, 바로 이런 중복성 때문에 키워드 리스터를 그렇게 많이 써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음...그래도 쓰일 때는 있죠. 그리고 실제 키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볼 때, 특정 키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볼 때, 이런 식으로. carbon, true, neon, false. weight도 마찬가지로 put u. put u의 경우에는 새로운 뭔가를 추가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키워드 웨이트에서 헬륨. 지금 현재 atomic weight에 헬륨은 없잖아요. 없죠? 그런데 헬륨, 헬륨에서 이렇게 4.0016을 넣게 되면 새로운 헬륨 엘레먼트가 이렇게 추가가 되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미 그러한 키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게 먹히진 않습니다. put u가. 지금 헬륨을 마이너스 1로 넣었는데, 마이너스 1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아예 들어가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나중에 쓸 때.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실제 우리 코딩할 때는 항상 다큐멘트를 확인해가면서 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안 그러면은 나중에 오류나 버그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사실 그렇게 해서 코딩하면서 버그가 많이 발생했더랬어요. 그래서 항상 자주 쓰지 않는 이러한 키워드 리스트에 관련되어 있는 모듈과 펑션들은 관련 다큐멘트들, 다큐멘트들 확인하는 방법은 좀 이따 살펴볼 거예요. 항상 다큐멘트 확인해가면서 진행해야 됩니다. 키워드 put, 키워드 put이 있어요. 얘는 put u고 얘는 put 입니다. 어떤 게 다른가 볼까요? age is to sq. age에 1019 넣습니다. 1019 들어갔죠. 그죠? 그리고 똑같은 것을 이번에 1015 넣어볼까요? 그럼 이렇게 1015, 값이 바뀌게 됩니다. put u와 put의 차이점. put은 기존에 있는 값을 바꾸는 것이고, put u는 기존에 어떤 값이 있으면 아예 무시가 됩니다. 그 명령어. 그죠? 그게 차이점입니다. put u와 put. 이것도 나중에 실제 코딩하다보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코딩할 때는 항상 문서를 확인해가면서 할 겁니다. 그리고 age is 2에서 시몬을 22를 넣었어요. 근데 시몬은 이미 있었잖아요. 이렇게 하나, 두 개가 있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 경우에는 둘 다 날려버리고, 새로운 값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렇죠? 아주 조심해서 써야 돼요. 조심하지 않으면 상당히 피곤한 문제가 발생해요. 그리고 이렇게 딜리트 할 때는 말 그대로 age is to 시몬. 시몬을 딜리트 하는 경우입니다. 삭제했죠? 키워드 리스트는 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쓰지 않아요. 많이 쓰지 않고 맵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키워드 리스트를 쓸 일이 있을 때는 항상 조심해서 쓰면서, 문서를 확인하면서 앞으로 코딩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atomic input라고 해서 또 이런 걸 하나 볼까요? 이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기능인데, 이렇게 돼있어요. 보시면은 하이드로겐 투플이 three element 투플입니다. 그러니까 element가 하나, 두 개, 세 개가 들어있어요. 앞에 두 개가 다 키고, 세 번째가 value입니다. 그죠? 아톰이잖아요. 아톰은 다 키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쓰느냐 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key find에서 atomic input에서 h, h를 찾아라. 그리고 얘의 위치는 1번이다. 1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니까, 얘가 0이고 얘가 1이고, 0이고 1이에요. 그래서 1이 있는 걸 찾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얘를 찾아내죠. 두 번째 element. 두 번째 element가 1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이드로겐 h1, 이걸 찾아서 이렇게 리턴하고 있죠. 그죠? key find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본이고, 이건 0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카본이라고 하는 아톰을 첫 번째 element에서 찾아라. 첫 번째 element가 얘잖아요. 얘도 첫 번째 element이고, 얘도 첫 번째 element죠. 찾아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 f, f를 1번 자리에서 찾아라. 없으니까 nil. 그죠? 그리고 플로린을 0번에서 찾아라. 그리고 만약에 없으면 디폴트 값, 얘를 리턴해라. 디폴트 값이에요. 네 번째는 default. 세 번째는 index. 그리고 두 번째 argument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key. 그리고 얘는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keyword list.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key member, 마찬가지입니다. na라고 하는 멤버가 있느냐? 위치는 1번이다.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 되죠. boron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가? 위치는 0다. 없으니까 false. 그리고 얘는 뭐예요? keystore에서 boron이고, atomic inf에서 boron이고, 얘의 위치는 0이고, 그죠? 만약에 없으면 이걸 집어넣어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atomic inf2. 리스트 키워드, atomic inf. atomic inf가 내용이 어떤 거예요? atomic inf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여기는 boron이 없죠? boron이 없으니까 이 경우 keystore를 이용해서 없을 경우에는 뭔가를 추가할 때는 keystore를 이용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key replace는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볼까요? replace에서 atom inf에서 1번이고, 그리고 B, 대문자 B이고, 얘를 얘로 리플레이스 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있던 얘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다가 얘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기본적으로. delete는 말 그대로 delete. 없애는 거예요. fluorine, fluorine, 0이고, 얘를 없애라. 됐는데, 애쉬 당초 atomic inf에서 보시면, 애쉬 당초 없어요. 애쉬 당초 없으니까 굳이 없앨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걸 한 번 없애볼까요? atomic inf에서 fluorine이 아니라, 뭐랄까요? 있는 거, hydrogen, 넘기고, carbon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 carbon이 사라지고 나머지 세 개만 남아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도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니까 항상 immutable입니다. 그러니까 elix는 항상 immutable. is immutable. 무슨 말이냐니까, 여기서 리스트 키워드를 delete해서 atomic inf에서 carbon, 이걸 제거를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줬잖아요. 이것만 복사를 해서, 밑에다 붙이고, carbon이 아니라 다른 걸 넣죠. 다른 거, atomic inf에서 hydrogen, hydrogen을 없애볼께요. 그러면은, hydrogen이 없어졌느냐? 없어졌죠. 그죠? 그러면 atomic inf에 이 hydrogen이 없어졌겠죠? 라고 확인을 해 보면은 세상에 hydrogen이 그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번 만들어진 데이터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변경하거나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니까,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새로운 variable에 담지 않으면 허공으로 날아가 버리고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atomic inf4라던가, atomic inf2로 담고, inf3로 담고, inf4로 담고, 5로 담고, 6로 계속 담고 있잖아요. 그죠? 담고 있는 것은 뭐냐 아니까, 원본은 절대로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것도 볼까요? Inf3에서 이번에는 key delete해서 carbon을 지운 겁니다. carbon을 지웠으니까 이렇게 지워졌죠? 그러니까 atomic inf5는 carbon이 없죠? 없는 것이 새로 추가되어 있죠. 그죠? carbon이 없는데, atomic inf3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니까 원래대로 그대로 carbon이 있습니다.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요즘 여러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다른 언어랑 다른 부분이 이런 부분이란 말이죠. 우리가 공부했던 javascript이나 typescript이나 파이썬이나 러스트나 이런 거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자, key replace입니다. 리플레이스이고, 1번 자리이고, b이고. 이것을 예로 바꾸란 말입니다. 바꿔줬으니까 zink가 들어갔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atomic inf6는 이제 바뀌었죠. 바뀐 뭔가가 zink가 나타났는데, atomic inf2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로, 원래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죠? b. burden이잖아요. burden이 그대로 살아있죠. 이해되시죠? 여기 키워드 리스트와 관련되어 있는 몇 가지 펑션들과 모듈들을 봤는데, 여기 있는 이것들을 나중에 코딩할 때 썩 많이 쓰진 않아요. 많이 쓰진 않고, 간혹 쓰게 될 겁니다. 간혹 쓰게 되고, 간혹 쓸 때는 항상 문서를 참조해 가면서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 기능이 맞는지 재차 확인하고 난 다음에 쓰고 쓸 때도 추석을 달아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내가 무엇을 코딩하려고 하는지 다른 개발자들이 알 수 있도록 정확히 지시를 지적을 하면서 그러니까 문서를 남기면서 코멘트를 남기면서 코딩을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럼 실제로 많이 쓰는 건 뭐냐? 그거는 map입니다. 그게 다음 에피소드의 주제예요.